안녕하십니까 상상영어 최병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july 29th 2020 new gold rush pushes price to record highs 새로운 gold rush가 pushes 밀어올리고 있다 지속하게 하고 있다 여기 price는 금값입니다 금값을 어디로까지 to record highs 는 기록적인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리고 있다 something shiny and bright is beckoning investors are custom to the gloomy days of 2020 gold 무엇인가 빛나고 밝은 것이 이렇게 뭐 sing 이렇게 되는 부정 대명사는 형용사가 다 이렇게 뒤에서 꿈이죠 is beckoning beckon 하면은 손짓하다 뭐 유인하다 부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말하듯이 좀 좀 헷갈리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beacon 하면 이것은 신호 등댐인데 발음이 좀 다릅니다 beacon 이건 beckon 이건 beckon 이건 reckon 이건 계산하다 셈하다 입니다 상당히 헷갈립니다 자 투자자들에게 손짓하고 있다 오라고 어떤 투자자들 accustomed to gloomy days of 2020 2020년의 우울한 날들에 빠져있는 거기에 푹 젖어있는 이런 투자자들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있다 자 그게 뭡니까 환하고 밝은게 뭐죠 금입니다 In recent days gold prices have hit record highs 최근 며칠에 금값이 have hit record highs는 여기 highs는 명사입니다 최고치입니다 여기 record를 형용사로 기록적인 역사상 그런 최고치를 hit 하면 뭐 거기에 때리다 거기에 도달하다 즉 기록적인 최고치를 달성했다 For the year gold is up 27% a performance that puts it ahead of most stock, bond, and commodity markets For the year 여기 뒤이어는 올해를 말합니다 올해 들어 gold is up 27% 27%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격 명사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이냐 performance 실적입니다 어떤 실적 they put it ahead of 무엇보다 앞서게 하는 무엇보다 앞서게 하는 무엇보다 앞서게 하는 most stock 대부분의 stock 주식 채권 그리고 commodity markets 상품시장 이런 시장보다 대부분의 이런 시장보다 앞서게 했다 그러니까 금값이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었다 더 많이 올랐다는 말 On Monday the price of gold futures on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rose 1.8% to more than $1,931 an ounce On Monday the price of gold futures 금 선물 가격이 어디에서? On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gem 선물 가격이 어디에서? 올랐다 1.8% 1.8% 그래서 최종 결과 to more than $1,931 an ounce 온수당 1931달러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1.8% 올라서 이만큼까지 갔습니다. 2.8% 투자자들이 지난주에 had already pushed gold prices, 금값을 밀어 올렸다. 2.8% pushed. 어디로? past record 이런 기록을 지나서 이런 기록을 상회하게 했다. 어떤 기록입니까? last set. 마지막으로 세워진 in August 2011 2011년 8월달에 세워진 그런 기록을 상회하게 했습니다. 막간에 최근 10년간의 금값의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1년이죠. 자 여기 2008년 2009년 뭐가 있었나요? 세계 금융위기죠. 그때 미국과 유로에 엄청난 타격을 이웃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아 이거 미국도 믿을 게 못 되네 유럽도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해서 유로화나 달러화에 대한 그런 회의감이 생기면서 자 그럼 이제 돈이 어디로 가느냐? 금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여파죠.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1년 8월달 여기가 꼭지점. 금값이 최고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계속 떨어졌죠. 떨어져 있다가 2020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확 치솟죠. 이제 코로나. 자 여기 지금 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달러화가 안 좋아지면 금값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금값과 어떤 달러화의 반별 관계를 할까요? 하여튼. gold might seem out of date in a modern investing portfolio, but several developments all tied to the coronavirus have banded together to juice them in. 금이 might seem out of date in a modern investing portfolio, 현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out of date 하면 이 시대에 뒤떨어진 한물관입니다. 한물관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several developments, 여기 development는 발달 이런 말보다는 어떤 사건의 진행, 상황, 정세, 사태 이런 말입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최근에 발전하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정세 이런 것을 development를 합니다. 자 여러가지 어떤 정황, 정세 이런 것이 자 all tied to the coronavirus, 이 모든 정황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것이 have banded together, banded together는 뭉치답니다. 합력하여 뭉쳐서 뭐 했습니까? 주스는 접을 넣다는 말인데 우리가 이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것 먹으면 금방 힘이 확 솟아오르죠. 혈당 완전히 올라가지요. 그거 비슷하게 이제 촉진하다 이런 말이에요. 수요를, 금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답니다. 이 모든 것이 합해서 금에 대한 수요를 촉진했다는 말 The pandemic has pushed the global economy into one of the sharpest downturns on record 이 팬데믹이, 대역병이 Has pushed the global economy into 자 여기 푸쉬를 뭐 밀어넣다는 말이죠. 어디로? into 세계 경제를 어디로 밀어넣습니까? One of the sharpest downturns on record on record은 역사상, 기록상 자, 기록상 가장 가파른 그런 하락세 중 하나 가장 가파른 그런 경기 하락세 중 하나로 밀어넣습니다.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predicts that this year the world economy will shrink by nearly 5% IMF가 예측하고 있다, 대디하를 This year, 올해, 세계 경제가 will shrink는 이거는 이제 수축하다, 축소하다, 쪼그라들다 입니다. 거의 5% 축소할 것이다,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The plunge prompted central banks everywhere, most importantly the federal reserve, to pump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to financial markets with goal of propping up flailing economies. plunge는 원래 풍덩 이런 말에서 나옵니다. 풍덩 떨어지다, 급락, 풍락입니다. 이런 풍락이 prompted, 촉발식이다 입니다. 갑자기 뭐하기, 촉발식이다. central banks, 중앙은행들, 전세계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Federal Reserve, 미국 연방전비은행으로 하여금 뭐하게 했습니까? 오형식 문장이죠. 투폼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자, 이거는 이제 수천억 달러입니다. billions가 10억이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천억 달러를 금융시장으로 펌프, 막 쏟아붓게 했습니다. 오히려 goal of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입니까? propping up flailing economies prop하면 원래 받치는, 팍 받치는 그런 이것도 일종의 의성의태어입니다. 팍 받치는 그런 기둥입니다. 동사가 되면 받치다, 지지하다, 지탱하다는 말입니다. flailing 하면 원래 이 돌이깨라는 말인데 돌이깨를 막 치면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저기 막 튀어가죠. 그래서 요동치는 혼란에 빠진다, 이런 말입니다. 혼란에 빠진 이 경제를 지탱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금융시장으로 쏟아붓게끔 했다. 다음 페이지 but those billions aren't coming from a storehouse rather central banks are creating fresh currency 그러나 이러한 수십억 달러들은 이제 수십억 달러들의 합협이면 아까 나온 수천억 달러가 되겠죠. 자, 이런 수십억 달러들은 aren't coming from a storehouse 창고입니다. 창고에서 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창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뭐 찍어둔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rather 오히려 central banks 중앙은행들이 are creating 만들어내고 있다. fresh currency 신권 새 돈을 이제 뭐 찍어내는 거죠. The increase in money supply lowers interest rates and raise the amount of a particular currency such as the dollar in circulation 이러한 화폐 공급의 증가는 lowest 낮춘다 interest rates 이자율을 그렇겠죠. 이자율이란 것은 돈의 가치인데 돈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and raise the amount of a particular currency 어떤 특정 화폐의 양을 증가시키죠. such as 예를 들어서 달러 달러와 같은 이런 in circulation 유통중인 그런 어떤 특정 화폐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and over time these moves can both increase inflation lower interest rates typically spur economic activity and weaken the value of currency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움직임들 이렇게 돈을 막 찍어내는 이런 움직임들은 이자율이 떨어지고 돈의 양이 많아지는 이런 것들이 can both a and b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높아지게 하고 뒤에 설명이 따라 붙죠. 관로 속에 lower interest rates 낮은 이자율이 typically 보통은 전형적으로 spur 촉진한다 economic activity 정제활동을 촉진합니다. 뭐 이런 거는 어떤 면에서는 좋은 그런 거죠. and weaken the value over currency 그리고 어떤 통화 currency 통화 화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Right now investors are taking all of that into account and determining that buying gold which is traditionally considered an investment that holds its value over time is the best thing they can do to shield themselves from inflation and weakening of so-called FIAT or paper currencies. Right now 지금으로서는 investors 투자자들은 take into account 하면 고려하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investors are determining 결정하고 있다 that 이하를 여기 determining 에 걸리는 게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걸립니다. 굉장히 깁니다. 자 buying gold 금을 사는 것이 여기 위치는 금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금은 전통적으로 어떤 투자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투자 that holds its value over time over time 은 가치를 hold 유지하는 그런 투자로 여겨지고 있는 이 금 금을 사는 것이 is the best thing 최선의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뭐하기 위하여 쉴 하면 원래 방패죠. 이것은 막다 보호하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뭐로부터 보호합니까 from inflation and weakening of so-called FIAT or paper currencies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위크닝 하면 약세 약화죠. 소위 FIAT currencies paper currencies 여기에 같이 걸립니다. currencies에 같이 걸립니다. FIAT는 원래 명목 혹은 법정 이런 말입니다. 명령이란 말로 있는데 명목 currencies 화폐 법정 화폐 다른 말로 legal tender 이런 말도 있죠. 법정 화폐 이런 말로 있는데 화폐 하여튼 여기 우아는 적 이런 말이죠. FIAT 법정 화폐 적 종유 화폐죠. 종유 화폐 종이 뭐 종아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종이 화폐의 소위 종이 화폐의 약화 약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금을 사는 것이 그렇게 결정하고 있다는 말. As a result, money flows into gold investments have surged in recent months as central banks have stepped up their fight against the downturn. 그 결과 money flows, 여기 flows는 명사입니다. 유입입니다. 자, 금 투자로의 현금의 유입이 have surged. 폭증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썩 밀려오는 그런 물이 썩 밀려오는 그런 걸 흉내는 말인데 아까 나온 플런지, 풍덩의 반대죠. 플런지는 떨어지는, 이거는 쓰러지는,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폭증했다. In recent months, 최근 몇 개월간. As a result, 뭐뭐 하는 가운데, 뭐뭐 하는 상황에서 Central banks, 중앙은행들이 have stepped up. 자, step up은 이제 뭐 물론 걸어서 올라가라는 말도 있고 자동사로서, 또 타동사가 되면요. 이건 타동사죠. 막 세게 밟아서 속도를 높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투쟁, 이 다운턴은 경기 침체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죠.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들이 이런 가운데 최근에 그런 금으로의, 금 투자로의 그런 현금 유입이 폭증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한돈에, 한돈이 3.75g이죠. 아까 제가 봤습니다. 한돈에 30만 얼마더라고요 보니까요. 30만, 약간 30만 2천 5백원 있는가. 그건 이제 살 때고, 팔 때는 28만 원 정도. 보니까 최근 며칠간요. 하루에 한 3, 4천 원씩 계속 올랐더라고요. 엄청나게 오는 거죠 지금.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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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